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메일이 와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프팀장님. 현재 전남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25살 비전공자 학생입니다. 현재 4학년 1학기이고 법학과 진학 중이지만 본래 다니던 학과가 지금 자금 부족과 다학과와의 수업이 겹쳐 이 학과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이유로 통폐합이 되어버리는 바람에 이쪽 진로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렸습니다. 이 상태로 휴학을 한번 그 다음 바로 군대를 갔다 오고 나니 전과할 타이밍을 놓쳐버려서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물론 이 열정이 식어버린 건 통폐합 과정에서 기존 학과의 학생들의 말이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게 큽니다. 학교 사정이 그렇게 해서 된다. 은근히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다니던 학교에서 그런 경험이 있는데 학생들은 그 학과의 비전을 보고 선택을 하는 건데 학교 사정이 또 안 그럴 수도 있어서 사실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통은 말 잘 안 듣죠. 학생들 얘기. 꼬으면 나가라 뭐 이런 식인데 대학 가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 아무튼 그것 때문에 좀 속상하셨겠네요. 계속 읽어볼게요. 그러다 취업을 걱정해야 할 나이가 되니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웹개발 분야라는 걸 알게 됐고 이 분야에 대해 검색하면서 흥미가 생겨났고 유튜브와 구글을 돌아다니던 중 팀노바와 노프팀장님 유튜브를 알게 되었고 팀노바 사이트에 올라온 수료생들의 작품들 노프팀장님의 철학과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들을 보고 나서 메일을 써봅니다. 일단은 제 생각은 아니다. 이거 다 읽고 얘기를 할게요. 현재 계획은 졸업 후 알바를 해서 돈을 모으는 것과 동시에 웹개발에 필요한 기초적인 공부를 독학으로 하고 충분한 돈이 모이면 팀노바의 수업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면 나이가 27살 이후가 되어서 팀노바의 수업을 들을 가능성이 생기고 만약 수료를 하게 된다면 29살쯤이 될 것 같은데 이러면 부모님에게 너무 불안을 안겨드리는 것 같아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아예 5, 6개월 정도 독학을 하고 국비지원 과정을 신청해서 취업하는 게 나을지 고민입니다. 문제는 국비지원 학원의 강좌 소개란에 강사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두 가지 선택지입니다. 1. 졸업 후 돈을 모으고 독학하고 돈이 모이면 팀노바의 수업을 신청한다. 2. 5, 6개월 독학하고 국비지원 과정을 신청해서 취업한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가장 좋은 선택지일지 궁금합니다. 그 정도로 힘들지는 몰랐다는 생각들이 명쾌하게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직접 해보지 않는 이상은 그 느낌이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웹개발자에 흥미가 생겼다는 건 분명히 영향을 준 어떤 사람들 또는 글들 이런 게 있었을 수 있는데 사실 제가 웹개발을 되게 오래 했었어요. 옛날 저는 웹표준 대두되기 이전부터 개발을 했었고 진짜 초기에 개발을 했던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만큼의 이상적인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건 맞는데 웹이 비전이 좋고 이런 것 때문에 끌리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보통 그렇게 많이 끌려요. 웹개발자 수요가 있나요? 얼마 버나요? 연봉은 어떻고? 이러면서 이런 측면에서 계산을 하시는 경향이 좀 있는데 비전도 나쁘지 않고 시장 자체도 크고 좋은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만큼 아름답고 매력적인 시장만은 아니에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웹개발자라고 특정을 하신 부분이 팀노바랑 애초에 조금은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웹개발자면 딱 웹개발자만 선택을 해서 개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한계는 명확하다고 보고는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웹개발자를 이해하려면요. 웹브라우저에 대한 이해, 웹서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웹서버는요. 멀티스레드 프로그래밍을 굉장히 많이 하는 굉장히 그 코어 자체를 섬세하게 다루는 그런 서버예요. 그래서 코어를 섬세하게 다룬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뭐 비동기 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요즘 엔진엑스나 뭐 이런 뭐 네티 아니면은 그 뭐 라이트 스피드, 오프라이트 스피드 뭐 이런 어떤 웹서버들이 가지는 특성이 뭐냐면 H2O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그 지금 아파치 서버도 이벤트, 그러니까 이벤트,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동기 처리 방식으로 이렇게 웹서버가 동작을 했다면 요즘 같은 경우는 요즘도 아니에요. 한 10년 전부터 좀 트렌드로 이제 오게 된 게 비동기 처리, 그러니까 이벤트 드라이븐 방식으로 이제 이 웹서버의 연산을 처리하는 경향이 많이 생겼어요. 그렇게 되면서 C10K 프로블럼이라 그래서 이제 10만명 이상의 접속자가, 동시 접속자가 있을 때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하다 보니까 동기식이 굉장히 비합리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비동기 처리라는 게 이제 들어와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말한 건 뭔 개소리인가 이렇게 싶으실 텐데 저도 이 얘기 해야 되나 싶긴 했는데 아무튼 이런 이런 어떤 트렌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동기 처리를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사실은 이런 멀티스레드 프로그래밍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훨씬 웹서버의 동작 방식에 대해서 알기가 쉬워요. 근데 이제 기존 이제 교육기관들이 가장 큰 문제가 그냥 웹 개발만 알려준다는 거죠. 웹서버 설치하고 딥이 붙고 그 다음에 게시판 들어가고 뭐 이런 거만 알려주는데 문제는 그런 수준으로 배워서는 미래가 그렇게 막 아름답거나 멋지긴 좀 힘들어요. 아니면은 뭐 싸바싸바 잘해야죠. 근데 실제로 제가 이제 웹개발자들 이렇게 예전문에 많이 뽑아보고 하면서 되어 느낀 게 멀티스레드 프로그래밍에 대한 이해가 있나 이렇게 봤을 때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봤던 분들은. 그래서 되게 별로였어요. 다 별로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웹서버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모르니까 확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장르 하나에 갇혀서 20년, 15년 이렇게 하시는데 잘 할 줄 아는 건 그것밖에 없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웹브라저도 그렇고 웹서버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발전한다는 거죠. 근데 그 발전을 함에 있어서 기본 지식이 없으니까 못 가는 거야. 더 못 가요. 제가 최근에 웹소켓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웹소켓 조짜도 이제 버저닝이 바뀌면서 더 발전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소켓이라는 거 자체가 이미 응용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일반적인 윈도우즈라든지 도스라든지 뭐 이런 일반적인 리눅스에서 사용이 되는 소켓 TCP 또는 UDP 프로그래밍에서 기존에 쓰던 거를 웹서버에 맞게 좀 한 번 더 프로토콜을 계량을 한 거란 말이죠. 근데 이런 일반적인 어플리케이션에서 보여주는 전혀 다른 분야일 것 같은 다른 프로그래밍 분야에 쓰던 기술이 이제 웹서버에 도입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도입이 많이 되면서 굉장히 이제 그 웹개발자 같은 경우는 공부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같은 웹개발자라도 진짜 수준이 높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굉장히 구분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5, 6개월 배워가지고 5, 6개월을 떠나서 강사 프로필까지 공개 안 할 정도로 자신이 없나 보죠. 자신이 없거나 아니면 강사가 계속 바뀌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어디서 배운다는 거에 있어서는 누가 날 가르치는지에 대해서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곳을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현실이 그런 거죠. 그래서 학원 출신들에 대한 평가가 기본적으로 깔아 뭉개고 들어가는 거 있죠. 되게 그런 게 이제 학원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속상하고 짜증나긴 하지만 그게 사실이니까. 근데 티노바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니까 지금 고연봉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아까 언급한 건 저희 애들은 다 기본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굉장히 잘해요. 그게 이제 모든 어플리케이션을 제가 25년을 하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뭐냐면 굉장히 기술들이 연결성이 있어요. 서로 벤치마킹 굉장히 많이 하고 웹서버 그냥 오픈소스 그냥 깨작깨작 하는 거 같고 그냥 트렌디하지 않는 거 같잖아요. 근데 굉장히 트렌디예요. 굉장히 새로운 어떤 프로토콜이나 RFC에서 나오면 뭐가 어떤 규격이 나오면 그거를 바로바로 도입이 되고 엄청 트렌디하고 엄청 빠릅니다. 특히나 엔진엑스나 이런 웹서버들 그리고 이제 잘나가던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정말 빨라요. 새로운 트렌드나 새로운 프로토콜을 받아들인 속도가. 그리고 그거를 이제 지원하는 폭도 굉장히 넓고요. 그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오픈소스 커밋 될 때마다 한 번씩 볼 때가 있는데 굉장히 암튼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반 이런 오픈소스 프로젝트 주소가 굉장히 트렌디하게 흘러가는데 이런 트렌디함을 받아들이려면 근본 공부가 잘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아마도 좀 한계가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자꾸 사연 자체를 보내면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려고 하긴 하는데요. 좀 답답한 게 그런 거예요. 어떤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비슷한 예시가 뭐가 있을까. 그런 거 있잖아요. 게임할 때 보면은 우리가 게임할 때 각 레벨마다 가성비 아이템이 딱 있잖아요. 레벨 10에 이 아이템을 사면 가성비가 되게 좋다 해가지고 레벨 2, 3, 4, 5 때 살 수 있는 무기나 장비들 안 사고 돈 꼬박꼬박 모았다가 레벨 11 되면 딱 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가성비 아이템같이 이런 기술도 그래요. 내가 지금 당장 아이템을 살 수 있어요. 개미야 배짱이 같은 거죠. 내가 지금 배고프다고 아 나 지금 귀찮아서 그냥 스택을 그냥 안 싸고 공부를 안 한 거야. 그냥 적당히 그냥 가서 하는 거죠. 그냥 대충 그냥 딥이 붙어가지고. 그리고 취직도 빨리 하면 잘 될 것 같죠. 예를 들어서 25살에 취직을 빨리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저는 취직 빨리 하는 거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저도 20살때부터 해봤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해가지고 그 회사에 다니면서 내가 레벨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대로 정체돼요. 실력이. 현업에 가면 더 하이엔드고 현업에 가면 훨씬 대단한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러면은 석사 박사 갈 필요 없지.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근데 보통은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건 석박사들이 수준이 더 높은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석박사에서 제대로 하신 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돈 많은 사람들이 어떤 현업개발자라고 다 투자하지 않아요. 현업개발자 출신이라고 다 투자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굉장히 잘한 사람들한테 투자를 합니다. 아니면은 박사학의자인데 그 기술에 대한 오리지널리티를 가진 사람들한테 자본가들은 투자를 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현업개발자 20년 30년 한 사람들한테 투자해도 되잖아요. 근데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 그게 알아요. 이미 IT업계 오래 굴러먹은 사람들이 돈 번 사람들이 누구한테 투자를 하는 건데 저 사람 잘하나 못하나 되게 중요하다니까요. 이 분야는. 근데 보통 이제 강사 이력까지 숨길 정도의 그런 학원이라면은 보통은 강사가 자주 바뀌거나 아니면은 강사가 그렇게 자랑할 만한 스펙이 아니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학원 선택할 때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강사랑 나를 가르치는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 커리어가 뭔지 현업개발 경험이 있는지 그런 거 다 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잘 보셔서 고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핵심은 그거네요. 부모님의 걱정이냐. 아니면은 지금 오래 걸리는 시간적인 측면이 되게 걸리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일단은 그냥 현업하시는 게 어떨까요? 현업을 일단 하시고 현업을 하신 다음에 해봐서 부족하면은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5, 6개월 독학. 저는 개인적으로 독학을 그렇게 많이 추천을 안 하는 건 처음에 굿비지연이든 뭐든 일단 느낌은 받아보고 중도 포기를 하더라도 느낌은 받아보고 그 다음에 독학을 하시는 걸 추천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학원 구리다 구리다 해도 막 다 그래. 현업 그 막 커뮤니티 보면은 독학하라고 막 써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독학 안 했다? 내가 보면. 난 그거 100% 알아요. 왜냐하면 어디서든 뭔가 해보고 그 경험을 기반으로 독학해보니까 실력이 는 거지 보통은 처음부터 아예 독학으로 막 간다? 그러면 진짜 똑똑한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독학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일단은 굉장히 그 가시밭길을 굉장히 많이 가야 돼요. 그리고 전혀 틀도 안 잡힌 상태에서 보니까 독학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애지간한 학원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더 오래 걸려요. 근데 학원에서 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학원에서 이제 타인에 대한 의지를 하는 경우가 좀 많은데 이거는 다음 영상으로 제가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학원에서 망하는 유형이라고 따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제 생각은 일단은 지금 걱정이 많이 되신다면 팀노바는 꼭 바로 올 필요도 없고 경력자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6개월 먼저 국비부터 다녀보세요. 그 다음에 취업해보시고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신다면 그때 팀노바를 선택하신 건 어떨까요? 저는 굳이 이렇게 팀노바를 그냥 아 좋다 그냥 좋은 것 같아 저 사람 유튜브에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 이렇게 해서 고르던 거는 제 자존심이 상해서 안 되고요. 그냥 진짜 필요함을 느낄 때 내가 레벨업을 느낄 때 현업해보니까 경험을 해보시잖아요. 현업해보고 나니까 내가 레벨업이 좀 필요하다. 그때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현업개발자로 다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현업개발자들 중에서 한 30% 일 그래도 평타 이상 치인 사람은 30%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70%는 그냥 별로 안 좋아요. 수준 나쁜 사람이 되게 수준 안 좋은 사람 진짜 많아요. 그래서 현업에서 저는 개발자들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거기다가 실력 안 좋은데 경력 많고 성격까지 이렇게 고집 세고 막 감정적인 사람들까지 그러면서 외골 쓰이는 사람들이 제일 힘들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랑 일해보면 제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잘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5, 6개월 정도 지방에 근데 이런 마인드로 공부를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지방에 있는 학원을 다니니까 되게 안 좋은 거야 라는 식으로 핑계대지 마시고 지방에 있는 학원이라도 잘 선택하시고 아무리 선생이 그지같이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그래도 내가 그 사람을 믿고 그 학원 선택을 했으면 그 사람을 믿고 최선을 다해보는 게 훨씬 효율은 높다고 생각해요. 불만만 가지고 내가 서울에서 못 다녀가지고 안 된다 이런 학생들이 꽤 있어요. 저랑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근데 그렇게 불만 가지고 하면 오히려 불신 생겨가지고 공부에 효율이 떨어지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지방에서 선택을 하시더라도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좀 안타깝게도 이제 5, 6개월 해가지고 가는 특히나 그 지역에 있는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고현봉을 안 줘요. 대부분 최저시급인데 서울 쪽에는 좀 고현봉이 있는데 서울에도 되게 안 좋은, 지방 못지않게 안 좋은 데도 많아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실력이 없으면 처음 시작이 좀 많이 초라할 것이다 이걸로 먼저 예언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게 해서 부족하면 오세요. 아무튼 여기까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바로 취업하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6개월 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